그동안 여론을 주도해왔던 인요한 혁신이 결국 그 소임을 다하고 퇴장하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어떻게 이렇게 동력을 잃게 됐는지, 이대로 혁신인은 해체되는 건지, 지금부터 궁금하신 부분들을 여당을 출입하는 우리 정민진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 기자, 김기현 대표가 최후 통첩을 사실상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 그 반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내용을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현재 인요한 혁신위원장은요, 오늘 예정된 혁신위 회의를 취소하고 휴대전화도 끈 채 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당초의 혁신위는 친윤 중진의 희생을 요구하는 안을 지난주 혁신위 회의에서 의결한 뒤에 오늘 당지도부죠,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당지도부는 혁신위 활동이 종료가 되면, 혁신위 활동이 끝나면 혁신위 안건들을 다 모아서 보고해달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는 이번 주 목요일 회의를 다시 열고요, 당지도부의 희생안을 다시 요구한 뒤에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혁신위가 요구했던 하위평가 20% 공천 배제와 과학계 인사, 비례공천 등 일부 혁신안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만큼 곧 출범되는 이 공간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유한 위원장이 대통령을 끌고 들어와서 얘기했던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관위원장을 날 지켜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 때문에 그게 패착이 됐다, 이런 평가도 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24일까지 혁신위 활동 시한이 못 박혀 있었는데, 그 전에 물러날 가능성이 생긴 거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크죠. 일단 목요일에 혁신위 회의를 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강경 혁신위원들이 마지막 안건으로 김기현 지도부 총사퇴까지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없어서 의결 가능성이 낮습니다. 당장 김기현 지도부가 비위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당 지지율도 민주당과 오차범위 내 접점입니다. 무엇보다 당원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해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데, 김석기, 김가람 최고위원은 김대표 측근이라서 사퇴 가능성이 없습니다.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하던데. 그렇다면 이 혁신위 동력이 꺼지게 되면 김기현 지도부는 어떤 힘으로 다시 총선을 치르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현 혁신위가 발표했던 혁신위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15일에 띄운 뒤에 그 이후에는 인재영입 이슈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현재 김 대표는 공간위원장과 공간위원에 대한 인선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의 어떤 동력을 공관위로 넘긴다, 이런 건데, 인재영입 결과들이 발표가 되면 관심을 좀 모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인재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네, 현재 국민의힘은 범죄심리학자인,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저격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 구자룡 변호사도 영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한 인재영입이 관계자에 따르면 누구나 들을 만한 스토리가 있는 스타를 중심으로 영입을 하고 있다는데, 그만큼 더 굵직한 인사도 있다는 겁니다. 각자 사정이 있어서 발표 시기는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1차 영입 5명 발표를 시작으로 총 40여 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관직에서 물러난 사람들도 당으로 돌아온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동훈 장관이 언제 오는지, 그러니까 6명 개각의 명단에 빠졌잖아요. 빠질 거라는 걸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언제쯤 당으로 돌아오는 겁니까? 당으로 합류하는 거죠? 합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총리의 관심사였는데 개각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후임 인선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라서인데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의 법적 사퇴 시한이 내년 1월 11일까지인 만큼, 연말 또는 연초에 원포인트로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장관 이외에도 역도 선수 출신인 장민환 문체부 2차관도 출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가짜뉴스와 욕설 문자 논란을 빚고 있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오산에 공천하는 방안이 여권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 차관 후임으로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이영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검토되고 있지만, 본인은 사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본인은 사양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어요. 알겠습니다.